설거지는 내가 한다니까 아 아니요 금방 해요 금방 해 근데 정 고마우면 아 뭐해요 하지 마요 진짜 아니 뽀뽀가 왜 이 정도가 뭐라고 1박 2일로 짐 싸운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애교 아닌가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놀릴래요 진짜 어 자꾸 놀릴래 그거 알아요 내가 다이씨 자꾸 놀리다가 좋아하게 되어버린 거 아 뭐야 왜 시도 때도 없이 고백을 했는데 그러게 자꾸 고백하고 싶어지네 아 손에 아 좀 내려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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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형 어떡해 야 가방 챙겨 야 야 빨리 들어가 너 형 형 형 형 형 임재석이 어 야 어 쌤이 나 안 갔어? 어 아니 딜레이 딜레이 돼가지고 너 왜 이렇게 숨이 차니? 야 뭐야 너 혼자 뭐 해 먹었어? 어 그 내가 그 사먹기가 귀찮아가지고 저거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랗게 떴어나 아니 남이 혼자 끓여먹기도 귀찮은 놈이 진짜 웬일이냐? 이상하네? 안정을 좀 취해 나 손 좀 닦아 형! 잠깐만 형! 여기는 왜? 아니 여기는 나 손 닦으려고 손 닦으려고 아니 손은 주방에서 닦아도 되잖아 어? 싫은데? 왜? 아 잠깐만 형 제발 주방에서 씻어 아 왜 이래 우리 집에서 아 제발 형 잠깐만! 잠깐만! 뭐 아무것도 없구만 형 잠깐만! 잠깐만! 아 왜? 손 깨끗이 씻으라고 잡았다 야 야 너 나가 나가 손 닦기 전에 일부도 나가 빨리 안 돼! 볼 일은 안 돼! 싸지마! 아직 왜 안 되는데 내 집이고 내 변수인데 나가! 아 싫으면 난 뭐 내가 나중에! 형! 이따가! 형! 그 내가 만든 스파게티 맛 좀 봐 형 것도 좀 남겨놨거든? 나가자 일단! 아 너무 싫어 나 진짜 많이 먹고 왔어 그래도 맘만 제발 아 그럼 손이라도 닦자고! 그냥 나가! 아 왜 이래! 아 뭐 이래! 어? 아니 뭘 먹더라도 야 손은 좀 씻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형 잠깐만 형! 아니 너 왜 그래 이거 뭐야 아 잠깐만 형! 내가 이거 다 만든 거야 형! 어 맛있겠지? 어 야 근데 너 이거 요리를 다 해? 나 요리 원래 잘하잖아요 형! 이거 팬에 스파게티 있지? 그것 좀 먹고 있어! 나 편의점 좀 빨리 갔다 올게! 편의점 뭐 하러 가는 거야? 야! 왜 저래 저거? 야 너 이거 지금 나 먹으라고! 이거 지금 형을 가지고 와! 이 새끼가 이거.. 누가 왔다 갔는가? 아이씨! 신발 신발! 신발 신발!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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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! 아 나 진짜! 아 나 심장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! 아 그러게요! 아 왜 하필 세리노가 취소돼가지고 아우 놀래라! 왜요 왜? 급하긴 급했나 보다! 재석씨도! 아 그럼 안 급해요? 다희씨가 이러고 맨발로 뛰쳐나갔는데? 참.. 근데 이거 신발이 조금.. 아 어머! 아 나 미쳤나봐! 잠깐만 이거 방금 볼에 뭐가 왔다 지나갔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희씨 한 번만 더워요 다희씨! 다이어! 다이어! 다이어!